여자가 화장을 하고 뽕브라와 하이힐로 무장하고 얼짱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뽀샵을 거친 후에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자의 콧대가 높아져서 더 우월한 남자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효과들을 몽땅 제거한 생얼 생몸과 이 사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많은 남자들이 특수 효과가 없는 상태를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들이 질제로 짝짓기를 할 때는 이 진실에 신경을 꽤나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덕분에 높아진 여자의 콧대를 받아줄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연애나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스타그램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많은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마다 화장, 뽕브라, 하이힐로 무장합니다. 그런 모습에 남자들이 호감을 표시할 때마다 여자의 콧대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와 깊이 사귈수록 그런 것들이 무장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장 전후의 차이가 심할수록 남자의 배신감이 크며 여자에 대한 호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여자는 높아진 콧대에 맞는 남자와 연애나 결혼을 하기 힘듭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설을 제시하면 당장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겁니다. 여자가 바보냐? 여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전까지 어떤 특수 효과들을 거쳤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것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잘 압니다. 뽀샵도 불가능하고 얼짱각도 유지도 불가능한 실생활에서 남자를 만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외출할 때 어떤 무기들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포장하는지 그런 무기들이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하는지 잘 압니다. 남자와 깊이 사귈수록 더 많이 무장해제되어 더 많은 진실이 누설될 수밖에 없으며 남자들이 이런 진실에 상당히 집착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리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그 해리가 아닙니다. 서로 충돌하는 정보처리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남자가 야동을 보면 텐트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쿠퍼핵도 나옵니다. 이때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정보처리가 일어나는지 추정해봅시다. 화면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남자는 아주 잘 압니다.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텐트 상승과 쿠퍼핵 유출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 섹스를 할 기회가 생겼으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텐트가 상승하고 쿠퍼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해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류가 진화한 환경과 현대인이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대다수 진화 심리학자들이 텐트와 쿠퍼핵에 대해 그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매우 현실적인 고해상도 포르노를 보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인류가 진화한 오랜 기간 동안 실물과 똑같아 보이는 여자 이미지가 남자 바로 앞에서 홀딱 벗고 걸그룹 댄스와 비슷한 몸짓을 선보였다면 남자에게 섹스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텐트를 치고 쿠퍼핵을 흘리면서 거사를 준비하는 것이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었습니다. 야동 속 여자와 당장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지식이 쿠퍼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한 심리기제들이 때로는 대단히 고지식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뽀샵도 뽕브라도 하이힐도 효과적인 화장기술도 없던 시절에 아주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그 시절에 남자가 여자의 얼굴과 몸매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면 여자의 진실에 대한 남자의 무의식적 찬사였을 겁니다. 따라서 콧대가 높아지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콧대와 관련된 여자의 심리기제가 쿠퍼핵과 관련된 남자의 심리기제만큼이나 고지식하다고 합시다. 야동 화면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남자의 지식이 텐트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남자들의 찬사가 화장과 엉뻥과 뽀샵의 엽적이라는 여자의 지식이 콧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고지식함 때문에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화장한 얼굴을 자신의 진짜 얼굴로 착각하는 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